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. 이번 주부터 AI 5대 뉴스라는 제목으로 한 주일에 있었던 뉴스라면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원래 계획은 채찌PT한테 지난 7일간 5개 골라달라 그리고 바드 5개 골라달라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중복하는 거하고 각각마다 좀씩 골라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 얘네들 진짜 성능이 별로입니다. 채찌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크크런치의 AI 주간뉴스 그냥 그대로 긁어오고요. 그 다음에 바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내가 그냥 보고 골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충 보고 제가 골랐고요. 다만 이게 지난주 뉴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내년 전망 1년 2024년의 10대 뉴스 이런 것도 해봤는데 거의 중고등학생도 이보다는 낫겠는데 그 수준으로 뽑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네들한테 모든 걸 막히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거 다시 느끼면서 제가 그냥 그 주간에 5개씩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지난주 AI 5대 뉴스를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아마존의 AI 전략 관련된 내용 왜냐하면 지난주에 리인벤트 아마존의 굉장히 큰 행사가 라스베가스에서 있었죠. 거기에서 보통은 클라우드 관련된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것이 곧 AI다 라고 얘기할 정도 AI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. 아마존 큐 그다음에 다양한 칩들이 발표가 됐죠. 이 반도체 칩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일단 가장 큰 이야기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오픈 AI가 난리가 하면 낫지 않았겠습니까?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큐스타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GPTS라고 GPT 스토어 관련된 얘기도 되게 많았었죠. 그래서 그런지 정비를 좀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된 것 같아요. 오픈 AI의 GPT 스토어가 연기된 걸 두 번째로 뽑아봤고요. 세 번째는 규제 관련된 뉴스를 한번 뽑아봤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유럽하고 비슷한 형태의 AI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.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규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아마도 캘리포니아에서 하게 되면 미국 전역으로 갈 것 같고 이제 약간은 그냥 막 풀어놓는 방향으로는 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이거는 사실은 채집PT가 뽑아줬고 바드에서는 안 뽑았던 종류인데 구글의 바드 AI 포 유튜브 유튜브에 바드가 이제 통합이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. 정확하게 바드에 유튜브를 물어볼 수 있게 됐거든요. 이건 제가 이따가 데모 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는 프로덕트 그러니까 채집PT, 오픈 AI의 제품들 말고 주목해야 될 만한 회사들의 제품들이 여러 개가 좀 나왔죠. 일단 스테이블드 비디오 디퓨전, 스테빌리티 AI에서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업적으로는 못 쓰는데 데모라든지 기터브를 통해 가지고 쉽게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수준으로는 되거든요. 굉장히 비디오가 잘 나오고 있죠. 그 다음에 X 트위터에 앨런 머스크가 그록이라고 하는 챗봇에 얘기했는데 이게 저는 이게 프리미엄 유저가 아니어서 유료 유저가 아니어서 못 써봤는데 프리미엄 유료 유저한테 개방이 됐다고 합니다. 아마 써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써보신 소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픈 AI의 가장 큰 라이벌 회사라고 하죠. 엔트로픽의 클로드의 2.1 버전이 발표가 됐어요. 그러니까 오픈 AI도 가지만 다른 곳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. 이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중에서 두 개를 좀 많이 파볼 건데 이 아마존의 AI 전략 소개하는 거하고 구글의 바드 AI4 유튜브 이거를 섞어가지고 왜냐하면 바드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존의 리인벤트 2023년 키노트 스피커 아담 셀립스키의 키노트, 원어브게스의 키노프 이런 것들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주소를 가지고 가서 바드한테 이제 답을 내달라고 하려고 그래요.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물어봤는데 여기 우측 상단에 퍼즐 표시 있잖아요. 이게 익스텐션인데 이걸 누르면은요. 이러면 C 익스텐션 액션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저는 네 개를 좀 켜놨는데 플라이트, 호텔, 맵 그리고 유튜브 이게 저절로 켜져 있습니다. 그냥 유튜브가 켜져 있어요.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분석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키면 바드에서 실제로 물어볼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. 한번 보시죠. 아까 아담 셀립스키 아래 유튜브 링크 아마존 리인벤트 키노트 영상에서 이걸 링크를 준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 다섯 가지만 뽑아서 정리해줘.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는 AI와 머신러닝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장되는 거 그리고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의 부상 그러면서 이제 수메리안이라든지 롬버야드라든지 이런 거 발표했고 지속가능성, 고객중심 서비스 강화 크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워너브게스, 제가 스펠이 좀 틀렸네요. 워너브게스의 키노트도 다섯 개 뽑아달라고 했더니 조금 더 기술적인 이야기, 옵저버빌리티, 모니터링 분석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사진도 넣어줬네요. 서버리스 컴퓨팅에 해당하는 거, 엣지 컴퓨팅, 서스테이너빌리티, 오픈소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AI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없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고객스 키노트 영상에서 AI 관련된 걸로 주목할 만한 거 트레이니엄2 새로운 칩, AI 반도체 학습과 관련된 아마존의 새로운 칩을 출시한 거 그리고 아마존 레코리니션이라고 해서 이미지에서 사람, 사물, 장소를 식별하는 정확도 향상을 시킨 거 얼굴 인식, 감정 분석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렉스라고 해가지고 자연어 처리 기능을 개선해서 고객들이 유연한 방식으로 AI와 상호작용하고 마케팅이라든지 판매했을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아담 셀립스키 키노트에도 AI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. 너무 2시간짜리다 보니까 두릉실하고 5개를 해갖고 AI 관련된 것만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특히 다음과 같은 발표가 중요했다.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것의 업데이트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오토파일럿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캔버스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업데이트 오토파일럿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쓴 것들 개발자 부담을 줄인다 캔버스 출시했다 요거 요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워너복의 스키노트에서 트레이뉴2 말고도 그래비톤4도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인퍼런시아라는 것도 발표가 됐거든요. 이런 반도체들이 엔비디아 GPU나 다른 경쟁자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16나노에서 트레이뉴2는 제조가 됐고 8192개코 24576개 쓰레드 사실 이게 맞는지는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제가 지금 물어본 거 어떻게 보면 유튜브 링크를 주고 그거를 분석해서 답한 것이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서 칩은 요렇게 생겼고 그래비톤4는 암 기반으로 해서 5나노미터 공정이고 그 다음에 16호 32스레드를 가지고 있다. 그러면서 차이점은 자체 개발한 거긴 한데 트레이뉴2는 X8U, 그래비톤4는 암 기반이고 두 개의 용도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. 엔비디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한 영상에서 갖고 왔으니까 좋은 얘기밖에 안 쓰겠죠.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 효율도 높다.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추가로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요 아담 셀립스키 영상에서 두 반도체 얘기가 있었거든요. 지금 이건 워너버그에서 얘기만 있어갖고 그걸 한번 물어볼까 해요. 어느 정도로 나오지 한번 볼게요. 네. 이렇게 써보겠습니다. 아담 셀립스키 AI 반도체 요약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. 짠 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분석 시간이 좀 걸려요. 이렇게 링크를 주면 어쨌든 뱅글뱅글 돌다가 내용을 내뱉을 겁니다. 보겠습니다. 나오네요. 그래비톤3 프로세서가 출시가 됐다. 그러면서 암 기반의 프로세서고 성능 두 배 향상시켰고 에너지 효율 50% 향상시켰다. 인퍼런시아 인퍼런시아 칩의 출시도 발표를 했는데 추론 설계용 칩이고 기존 칩 대비 두 배 향상됐고 뭐 에너지 효율이 좋아졌다. 그리고 암 기반 옵션을 EC2 인스턴스에서 확장할 수 있게 됐다. 그러면서 장점 인퍼런시아 여긴 트레니움이 빠졌죠. 원오브게스가 트레니움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. 그 다음에 아담 셀립스키가 그래비톤하고 인퍼런시아2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여튼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바디에 유튜브 딱 쓸 수 바로 쓸 수 있게 된 게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많이 쓸 것 같아서 이 기능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. 지난주에는 구글 유튜브가 바디하고 통합된 거 하고 아마존의 리인벤트 여기서 이제 AI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온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뉴스 정리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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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